여러분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여기서 예배를 이번 주에 처음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옛날에 개척교회 할 때 그런 생각이 나요. 이렇게 보니까 옹기종기 모여 앉아 있으니까 굉장히 가깝게 느껴지고 좋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해볼까요? 웃으면서 약간 좀 바보 같은 표정을 지어야 돼요. 이렇게 하면서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 한번 해봤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웃음을 짓고 인사를 하면 옆에 있는 분들이 마음을 열겠죠. 우리 캠퍼스에 계신 분들도 전부 그렇게 인사하셨죠?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신약성경 사도행전 11장 말씀입니다. 11장 19절부터 조금 깁니다. 26절까지를 전체를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부터 26절까지. 이게 한 단락인데요. 이걸 전체를 읽으면 이 사건들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19절부터 26절까지 우리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우리 함께 19절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26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스대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부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부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예수를 전파하니 주예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도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수에 가서 만남해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걸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 그들은 누구인가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잠깐 기도할까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때로는 어리석고 연약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사랑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기름 부음에 힘입어서 우리가 이 시간에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오직 주님까만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인 그들은 누구인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바로 이 사도행전 11장 26절에서 처음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그렇다면 그건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이다 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 그리스도인. 우리는 그 말을 너무나 많이 쓰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란 말에 식상하고 개념을 잘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그런 빛을 비춰주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과연 누구인가?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기초적인 거지만 이런 부분들을 놓치고 넘어가면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리스도인이란 사람들이 도대체 이 세상에서 뭘 하고 사는 사람들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게시와 인식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보면 스테반의 일로 일어난 일, 이 환난이 있었던 거죠. 스테반이 죽었잖아요. 그런데 초기에 기독교가 탄생을 할 때 예루살렘 교회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많이 퍼지고 전 세계로 확산이 됐는데 그때 이 교회의 중심적인 인물들은 사도들이었습니다. 사도들. 사도들이 역할들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들이 중심으로 일어난 가운데 사도들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힘들어졌죠. 여러 가지 구제하는 일이라든지 교회에서 여러 가지 지금 요즘 말로 하면 행정적인 처리들 그런 일을 좀 해야 되는데 사도들이 기도하고 말씀을 하는데도 바쁜데 이걸 하기가 너무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그거를 집사를 뽑습니다. 그래서 일곱 집사를 뽑아서 그 집사들이 일을 하게 만들죠. 그 집사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스테반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스테반이 설교를 했단 말이에요. 설교. 지금 현재 우리가 한국의 기독교의 어떤 문화적인 관습으로 볼 때는 집사님들이 설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설교 가능합니까? 못하죠. 심지어는 어떤 교회는 집사님들이 성경 공부도 못하게 합니다. 목사님들이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오늘 이 초기의 기독교에 등장하는 이 기독교에서 우리가 믿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집사님 이 스테반은 설교를 했을 뿐만 아니라 순교까지 했어요. 순교까지. 그러면 우리도 가능합니까? 우리도 가능해요? 목사님들이 못하게 하면 못하는 거예요? 목사님들 하지 말래. 너네들은 설교권이 없어. 너네들은 안수 안 받았잖아. 그러니까 너네들 하지 마. 이러면 안 하는 겁니까? 아니죠. 오늘 분명히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냐면 집사도 설교할 수 있다. 집사도 선교할 수 있다. 집사도 심지어는 순교할 수 있다. 아멘.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내가 목사가 아니라서 저는 사형 못합니다. 저는 집사라서 못합니다. 저는 평신도라서 못합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건 전부 다 인간이 만들어낸 그런 어떤 성직자와 평신도를 구분하는 그런 마귀가 만들어놓은 작품일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똑같습니다. 단지 제가 여러분에게 조금 더 나은 건 먼저 주님의 길을 걸었다는 거고요. 먼저 주님의 일을 했다는 거고 경험이 더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큰 차이 없습니다. 별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세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과연 이때부터인지 시작이 됐는데 그리스도인. 과연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뭘 하는 사람들인가. 도대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불려졌고 또 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세상에서 존재하는가.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네이밍 그 딱지를 붙이고 사는 사람들이라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모르면요. 그 인식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의 어떤 주님의 축복과 권세와 주님이 주신 어떤 그런 많은 것들 있죠. 그런 걸요. 제대로 쓸 수가 없어요. 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늘 우리가 자주 쓰는 이야기지만 부자가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자기 아버지가 부자인 줄 몰라요. 그런데 그 아들이 아버지가 부자인 줄 모르면 아버지가 갖고 있는 엄청난 부와 그 재산들을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쓰죠. 아버지가 부자인 줄 모르니까 자기가 가난한 줄 알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알바합니다. 열심히 돈 벌러 가서 돈을 벌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들이 아버지가 돈이 많고 부자라는 걸 알았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는 아들이 아버지에게 돈을 달라고 하겠죠. 아버지 돈 많잖아요. 돈 좀 주세요. 그러면 아버지가 줄까요 안 줄까요 여러분. 여러분 안 줘요. 이놈의 자식 고생해봐라 이러고 그냥 내밀어 둡니까. 그래도 어쨌든 줄 거 아닙니까. 아들이 불쌍하고 측은해서 아버지는 마음이 그렇잖아요. 저도 아들이 있지만 아들을 볼 때 그럴 때가 있거든요. 측은한 마음이 들 때가 있고. 어쩔 땐 또 참 혼내줘야 되겠다 이럴 때도 있지만 이게 아버지의 마음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자체가 뭘 의미하냐면요. 이거예요. 우리의 개념은 그리스도인은 종교인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일요일에 교회에 가는 사람. 남들이 볼 때 기독교를 믿는 종교인 이렇게 인식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신은요. 이 세상에서 유일한 신입니다. 그걸 여러분이 제대로 믿지 않으면 여러분은 지금 기독교를 믿고 있는 거예요. 종교를 믿고 있는 거예요. 1893년도에 시카고에서 박람회가 열렸어요. 그런데 그때 박람회를 할 때 한쪽에서는 분과가 있었는데 그쪽 분과에서 종교대회라는 걸 열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 종교대회를 열었을 때 여러 종교가 참여했습니다. 인도의 힌두교, 인도의 철학, 중국에 있는 불교 여러 가지 이런 것들, 종교들이 다 참여했습니다. 기독교도 역시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종교대회에서 뭘 했냐면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나와서 그 종교에 가장 똑똑한 사람이 나와서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우리 종교가 이런 게 좋습니다. 이런 게 아주 장점이 있고 이것이 최고입니다 하면서 소개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종교대회에서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사람들에게 의견을 물어봤어요. 투표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많은 군중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에게 자 그럼 지금 당신들이 쭉 들어보니까 어떤 종교가 제일 괜찮냐? 한번 제일 좋은 종교를 한번 여러분이 써봐라. 이렇게 투표를 해서 결과를 봤더니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어요. 기독교가 아니었어요. 가장 사람들이 인삼 깊고 너무너무 내가 한번 접촉해보고 싶다 배우고 싶다 한 종교가요. 인도의 힌두기였어요. 충격 안 받아요 여러분? 충격 안 받냐고? 막 열 안 받아요? 저는 이 얘기를 보면서 제 가슴에서 막 분노가 막 끓어오어요. 분노가 분노가 안 끓어오면 여러분 정상 아니에요. 여러분 종교인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를 믿는 거예요. 지금 많은 종교 중에 하나를 믿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마냥에 진짜 내 안에 살아계신 신이 계시다면 내 안에 그분이 계시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피가 끓어야 돼요. 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말도 안 돼? 그런데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한 게 뭐냐면 인도에서 신두교 철학 인도 철학 수많은 신을 믿는 종교거든요. 이 사람들이 얘기한 것이 너무나 그럴듯하게 들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에 대한 어떤 소개와 인식과 어떤 실천 방법 이런 것들이 너무나 확실하고 매력적으로 들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도 거기 나가서 발표했을 거 아닙니까? 기독교는 아무 매력도 못 준 거예요. 사람들한테. 왜 그랬을까요? 저는 그 이유가 분명히 기독교에 있는 본질적인 것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의 비밀들을 몰랐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를 종교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대단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종교 중에 하나일 뿐인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진리입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굉장히 특별한 것을 갖고 있어요. 굉장히 특별한 것을 갖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보세요. 거기에 이제 구부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갔어요. 안디옥의 지역을 간 거예요. 막 핍박을 당하니까 피해서 간 거예요. 얼마나 자기들이 믿는 이 믿음이 정말 대단하고 파워풀했으면 이 초기의 기독교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의 기독교가 아니에요. 엄청난 능력이 있었던 기독교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거기에 구부로와 안디옥까지 가서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거기서 구부로와 구레네 사람들이 헬라엔에게도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그 성경에 보면 여러분 본문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온다고 되어 있어요. 오늘날의 기독교는 그게 모습이 없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전도를 해도 사람들이 콧방귀만 끼잖아요. 피켓 전도를 하고 그렇게 전도를 해도 기독교의 매력이 없잖아요. 왜 그 매력을 잃어버렸을까요? 이 초기의 기독교에서는 엄청난 매력이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의에 수만 전하면 그냥 전부 다 확 넘어왔버린 거예요. 얼마나 강력한 흡입력이 있었으면 넘어갔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강력했다는 거죠. 요즘 불신자들은 교회 재미없다고 안 가잖아요. 그런데 이때 당시의 사람들은 교회가 너무 좋아서 가는 거예요. 자기들이 지발로 제발 나 좀 끼워달라고 사정을 하는 거죠. 그때의 기독교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들이 주의에 수를 전파했습니다. 그들이 전파했던 그 주의에서는 과연 어떤 예수일까요? 그걸 파헤쳐야만 기독교의 비밀이 파헤쳐지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이 누군지가 파헤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전부 다. 맞습니까? 옆에 있는 분이 한번 물어보세요. 그리스도인 맞으십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그리스도인이십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옆에 있는 분이 대답을 안 하시면 간첩이에요. 우리 캠퍼스도 마찬가지고 그리스도인이십니까? 했는데 어? 난 아닌 것 같아.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의미가 뭡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단순히 그냥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뜻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우리는 많은 걸 놓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 사람이라는 의미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 산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마어마한 개념이에요. 우리는 그거를 너무나 많이 들어서 그냥 귀에 못이 박히게 들어가지고 아 그런가 봐 이렇게 하고 그냥 넘어가는데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다는 이 개념은 어마어마한 개념이라고요. 그 세상에 어떤 종교에도 없는 개념이라고요. 이 세상에 어떤 종교가 그 종교를 창시한 그 사람이 통째로 거기를 들어가냐고요. 사람 속에. 어떻게 들어가냐고요. 들어가는 방법도 물을 뻔더러 들어갈 수 있는 매카준님도 없어요. 아예. 이거는 정말 놀라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기독교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기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기독교는요. A부터 Z까지 다 기적이에요. 시작부터 끝까지 다 기적이에요. 기독교에서 기적을 빼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말로 설명을 하려니까 안 되는 거지. 설명이 안 되는 거지. 전부 다 기적인데. 그래서 이 시카고 종교대에 의해 존 레이크라는 목사님이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존 레이크. 제가 많이 얘기해 드렸어요. 미국에 있는 치유 사역자. 스포케인이라는 곳에 치유의 집도 하셨고 수많은 치유를 행했던 분.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가서 아프리카에서 사역을 했거든요. 거기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수많은 사람들을 치유했던 사람. 기적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사람. 존 레이크가 이 시카고 종교대의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때 당시 1900년도 초반인데 그 얘기를 듣고 저처럼 피가 끓은 거예요. 피가 끓어서 이게 말이 안 돼. 어떻게 인도의 힌두교가 1등을 할 수가 있어. 어떻게 그거의 매력을 느끼고 사람들이 기독교는 아무런 매력을 느끼지 않을 수가 있어.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데 그럴 수가 있어. 피가 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프리카 선교사 할 때 자기가 주선을 했어요. 우리 종교대에 한번 엽시다. 다른 종교 다 오십시오. 우리하고 토론합시다.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대교, 힌두교, 불교 전부 다 모였댑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기독교 대표로 존 레이크 목사님이 나가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그분이 얘기했던 내용이 뭐였냐면 바로 그거예요. 바로 뭐냐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이걸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모든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은 뭐냐면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 안에 비밀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비밀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비밀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골레소서 1장 27절 말씀이 뭐라고 돼 있냐면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그런데 이 비밀이 뭐라고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이걸 얘기한 거예요. 레이크 박사가. 레이크 목사님이. 그 종교대회 아프리카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종교대회를 열었는데 그때. 그때 그 얘기를 듣고 수많은 다른 종교에 있는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답니다. 너희 기독교는 그런 게 있니? 아니 어떻게 신이 사람 속으로 들어가니? 이렇게 얘기했댑니다. 충격을 받아요. 충격을.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레이크 목사님이 아프리카에서 사역을 할 때 제가 그 얘기를 여러 번 드렸지만 실제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실제로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막 지금 그 당시에 한참 패스트가 유행을 해가지고 전염병이 있는데 그 전염병이 굉장히 무서운 전염병이었던 거예요. 지금 요즘 우리가 말하는 이런 코로나하고 차원이 달라요. 그냥 걸리면 죽어 그냥 이거는. 그런 병에 걸려가지고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 그때 주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면서 이제 게시를 받고 나서 본인이 확신이 온 거예요. 이제는 내가 명령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치유하신다. 확신이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그 근저에 있는 게시가 뭐냐면 내가 이렇게 치유할 수 있었던 근거가 되는 게시가 뭐냐면 바로 이 골로에 서서 1장 27절에 온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단 말이에요. 내 안에. 내 안에 있으니까 나는 얼마든지 그리스도가 했던 그 일을 그분이 했던 일을 그분이 그러하신 것처럼 나도 그러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는 얼마든지 예수님이 치유하셨다면 나도 치유할 수 있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존 레이크가. 그래서 이제 그것을 직접 실행으로 옮기는데 어떻게 하냐면 과학자들을 부른 거예요. 의사들을 불러서 현미경으로 테스트해라. 내가 직접 보여주고 있다. 이분이 그런 걸 좋아했었어요. 실험을 하는 걸 좋아해요. 이분이. 그래가지고 실제로 하게 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손바닥에다 그 죽은 환자의 침을 이렇게 빼내가지고 그거를 손바닥에 올려라. 그리고 그걸 올리기 전에 현미경으로 관찰해라. 세균이 있는지 봐라. 보니까 세균이 있죠. 당연히. 엄청난 세균이 있죠. 죽었으니까 이 사람이. 그런데 그 침을 여기다 올리니까 레이크 목사의 손바닥에 올리니까 현미경으로 보니까요. 그 즉시로 그게 그 안에 있는 세균들이 죽어버리더래요. 현미경으로 육안으로 관찰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과학으로 설명돼요. 여러분. 과학으로 설명되냐고. 과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연구하고 머리를 싸매고 DNA가 어쩌고 이런다고 이게 해결이 됩니까? 안 돼요. 기독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기적이에요. 여러분이 그걸 인식하지 못하면요. 기독교의 본질을 놓치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 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게 뭐가 중요해요?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이 진짜로 살아서 역사할 때 우리 안에서 생명이 있는 기독교가 나타나는 거죠. 인도의 성자라고 불리는 간디가 그런 얘기했다고 하잖아요. 나는 교회는 싫어. 그러나 예수님은 좋아. 이렇게 얘기했대잖아요. 교회를 보면 신물이나 교회를 보면 구역질이나 그러나 예수님은 존경할 만해. 이렇게 얘기했대잖아요. 왜 기독교가 이렇게 됐냐 이 말이에요. 왜 기독교가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냐 이 말이에요. 저는 그게 결국은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는 데서 왔다고 생각해요.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것에 왔다고 생각해요. 기독교의 비밀은요. 이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이에요. 기독교의 비밀. 복음이에요. 복음. 그런데 그 복음은 어떻게 시작되냐.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 우리 인간 모두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인인 인간이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무엇이 오냐면 질병이 오고 죽음이 오고 나중에는 결국은 끝나는 거예요. 멸망이 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죄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질병도 죄로 인한 거고 죽음도 죄로 인한 거예요. 죄가 없다면 죽음도 안 오고 질병도 안 와요. 안 와요. 절대로. 그런데 이미 우리는 죄의 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질병과 죽음에 그대로 직면해 있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보내셨어요. 그렇죠. 누구예요. 예수님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수님은 누구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것도 기적이에요. 이것도.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될 수 있어. 이것도 기적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기적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속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속으로 들어올 수 있느냐. 죄로부터 구원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죄로부터 구원 받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해결하는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본성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처럼 만들기를 원했던 거예요. 아멘. 다시 한 번 얘기. 굉장히 중요한 얘기. 우리의 본성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처럼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처럼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34절에 예수께서 이러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아멘. 이 말씀 읽어보셨죠?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이 읽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다른 교회에 다니신 분들은 이 구절 잘 모릅니다. 이걸 그렇게 읽는데도 요한복음 10장에 있는 구절이에요. 그런데도 몰라요. 이 구절을 봐도. 이 구절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우리가 거듭나서 예수님의 생명을 받게 되면 우리는 신이 된다는 거예요. 우린 신이 된다. 자 우리 한번 선포해 주십시다. 우리는 신입니다. 아멘. 이렇게 얘기하면 또 막 사람들이 저 목사 미쳤네. 우리가 신이라고 그러네. 제가 미친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럼 잘못되신 거죠. 여기 성경에 써있는 예수님이 한 말이에요. 직접. 시편을 인용하면서 직접 하신 얘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비밀에 가장 중요한 것은 죄로부터의 구원이 아니라 구원파는 죄사함의 거듭남의 비밀 이렇게 광고하면서 구원파에서 세미나 집회 광고하잖아요. 거듭남의 비밀에 진짜 본질적인 게 뭐냐면요. 우리의 본성이 변하셔서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그게 훨씬 중요한 거예요. 골자가. 그걸 얘기하니까 레이크 목사가 얘기를 하니까 그 종교되어 있는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저는 여러분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결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는 결코 옛날의 그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이에요. 왜? 예수님의 영을 받았으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했던 일을 우리도 똑같이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보다도 더한 일도 할 수 있다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한술 더 떠서 더 할 수 있다. 이렇게 예수님처럼만 해도 대단한 건데 저는 예수님처럼만 해도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 감당이 돼요? 감당이 안 되죠. 이건 대단한 거죠. 예수님은 무리를 걸었고요. 수많은 병자를 고쳤고요. 죽은 사람을 살렸고요. 그 말도 엄청난 기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기독교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초자연적인 것입니다. 슈퍼네츄럴이에요. 기독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초자연이에요. 초자연. 초자연을 빼면 기독교는 설명이 안 돼요. 자 하나님께서 왜 그럼 인간 우리 그리스도는 안으로 들어갔을까요? 뭐 때문에 우리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도대체? 목적이 뭐예요? 왜 우리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뭐 때문에 우리 안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하게 만든 거예요. 그 신이 대단한 분이 도저히 범접할 수 없는 분이 우리가 그러잖아요. 보통 보면 유명한 사람들 이렇게 연예인이라든지 대통령이라든지 또 큰 교회 대형교회 목사님이라든지 이런 분들 보면 우리 만나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범접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평범한 우리들은 만나기 쉽죠. 언제든지 만날 수 있죠. 제가 조민경제 만나는데 뭐 어렵습니까? 전화해서 만납시다. 그럼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못 만나요. 약속을 해야 돼요. 너무 대단하신 분들이라 못 만나요. 그런데 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대단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대단한 분이에요. 우리가 도저히 범접할 수 없는 신이에요. 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 속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이게 여러분 깨달아지시고 여러분의 게시로 오십니까? 여러분의 게시가 오지 않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 정도의 수준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는 주님 앞에서 엄청난 일들을 감당해야 돼요. 사실은. 저도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요. 이게 너무 핍박도 많고 공격도 많고 힘드니까 정말 마음이 무너질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제가 힘을 얻는 게 뭐냐면 이런 말씀들이에요. 이런 말씀들을 꺼내서 읽으면서 다시 한 번 힘을 얻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그렇다면 내가 뭘 두려워할 것이냐. 나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 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할 자가 없다. 이게 제 마음 안에 오면 막 힘이 생기는 거예요. 존 레이크 목사님이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갔어요. 미국에서 스포케인이라는 지역으로 지금 워싱턴주 서쪽에 있는 도시인데 거기에 가서 치유의 집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사역을 하는데 거기서 교회도 개척을 해서 했는데 자기가 사역할 때 비서가 필요하니까 한 분 자매님이 비서 역할을 했었어요. 그 자매님 이름이 뭐였냐면 그레이엄이라는 자매예요. 레이크의 비서 그레이엄 자매. 이 자매가 몸이 굉장히 아팠댑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손선미 씨처럼 종합병원. 몸이 다 아프면 어디가 그냥 다 아픈 거예요. 지금 우리 아내는 많이 건강해졌는데 옛날에는 많이 아팠거든요. 그런데 이 자매도 그랬던가 봐요. 몸이 많이 아프고 그래서 이 레이크 목사님이 치유기도를 해줘서 다 나왔는데 어느 날 레이크 목사님이 사역을 갔다가 왔는데 다른 데 이렇게 지방 같은 데 갔다가 왔는데 이 비서 자매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갔냐고 그러니까 자기 아내도 없고 비서도 없고 그런 거예요. 그래도 알아봤더니 아내가 이 비서한테 간 거예요. 보니까 이 비서가 죽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병이 걸려가지고 몸이 굉장히 아픈 상태였는데 그날따라 굉장히 심하게 증상이 오면서 몸이 아파가지고 죽어버린 거예요. 이제 레이크가 간 순간은 이미 죽어가지고 약 한 20분 정도 지난 상태였다고 합니다. 20분이 지난 거예요. 숨을 안 쉬고 끝난 거예요. 이제 죽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레이크가 그 장면을 딱 보고 하나님 이건 말도 안 돼요. 하나님 이건 반칙이에요. 이 자매님은 저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자매를 살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모든 사망을 정복하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제 안에 있지 않습니까? 제 안에 있는데 왜 이 자매가 죽어야 합니까? 주님은 분명히 사망을 정복하신 진짜 신입니다. 저는 이 자매가 필요합니다. 살려주십시오. 울부짖으며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때 이 자매가 벌떡 일어나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일어나버린 거예요. 이게 깐수 기도를 했는데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명령해서 사망아 너는 지금 여기에 있을 수 없다. 지금 당장 떠나갈 지여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일어날 지여다. 이 자매님이 일어나버린 거예요. 실화예요. 실화. 여러분이 안 믿으면 여러분의 손해예요. 실제로 일어난 일이에요. 이분이 바로 내가 믿는 그 신이에요. 이 레이크 목사가 믿었던 신이 다른 신입니까? 여러분 지금 다른 신 믿고 있어요? 그 똑같은 신 믿고 있지 않아요. 그분이 믿은 신. 죽은 자를 살린 레이크 목사가 살린 거예요. 그분이 살린 건 아니죠. 그렇지만. 어쨌든 살아났어요. 그때 이 레이크 목사가 확신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이시구나. 나는 이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치유를 행할 것이다. 내가 손을 얹는 사람은 전부 다 치유될 것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손을 얹을 것이다. 그러면 사람들은 전부 다 치유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스포케인에서만 무려 어마어마한 몇 십만 건의 치유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역사상 그런 일이 없었대요. 미국 정부에서도 이 일을 대서특필할 정도로. 병원이 문을 닫았으니까. 그 스포케인이라는 지역에 병원이 있었는데요. 병원이 다 문을 닫았대요. 레이크 목사가 있는 동안에. 왜? 아프면 거기 가면 돼요. 치유의 집에 가서 기도받으면 되는 거예요. 기도받으면 거의 99%가 다 나왔댑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도 옛날에 한 번 해드렸잖아요. 이렇게 돈을 걸고 돈을 달러를. 500달러인가 돈을 걸어놓고 만약에 내가 치유가 안 되면 이 500달러 가져가시오. 이렇게 현상금처럼 걸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돈을 가져간 사람이 없었댑니다. 왜요? 다 치유됐다는 얘기죠. 단 한 명도 치유가 안 된 사람이 없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그 레이크 목사가 믿는 신이 우리가 믿는 신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린 못해요? 존 레이크 목사만 할 수 있어요?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왜? 어떨 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는 걸 인식할 때.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를 종교로 인식하기 때문에 그냥 기독교는 좀 우월한 종교야. 조금 나아.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해줘. 조금 더 삶의 보탬이 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잘못된 생각입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기독교는 비밀이 들어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비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온 이상 우리는 더 이상 옛날처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존 레이크 목사님도 그랬고 과거에 보면 케네스의 김 목사님도 그랬고 제가 그런 분들 연구하면서 많이 보는데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비밀이 뭔지 아느냐 이 얘기를 여러 번 하거든요. 그 얘기가 뭐냐면요. 우리가 이 얘기는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일상을 살 때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인 크라이스트 우리 안에 계시다는 이 비밀을 잊어버린대요. 자꾸 잊어버려요. 저도 많이 잊어버려요. 무슨 일을 할 때 제가 뭔가 하여튼 일상생활에 있을 때 늘 항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는 걸 인식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순간 잊어버려요. 그래서 아침마다 레이크 목사님이 이렇게 했대요. 거울을 딱 이렇게 큰 거울을 전신 거울을 하나 놓고 거울을 이렇게 딱 쳐다본대요. 딱 자기 모습을. 그리고 자기한테 얘기한대요. 여기 거울에 있는 양복을 입은 이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출동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출동하기 때문에 모든 악한 것들은 물러가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행동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생각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말할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나갔대요. 레이크 목사님 매일 아침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분도 인간이니까 까먹으니까요. 잊어버리니까. 그래서 저도 그 얘기를 보면서 저도 한번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그걸 전해부터 봤는데 제가 그걸 실천은 안 해봤거든요. 아침마다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거울을 딱 보면서 이 거울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다. 오늘 나가는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 사람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처럼 생각할 것이다. 이 사람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처럼 말할 것이다. 이 사람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처럼 행동할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죠. 제가 가르쳐드렸어요. 이걸 훈련했댑니다. 이걸 매일 같이 훈련하면서 기독교 안에서 가장 강력한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님만 우리 안에서 풀어지기만 한다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예수님만 풀어지면 내 게 아니고 예수님 것만 나오면 다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전부 우리가 우리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내가 자꾸 나오니까 내가 자꾸 발동이 되니까 이게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만 나오면 이게 해결이 되는 건데 안 되는 거야. 자꾸 잊어버리고 까먹고 자꾸 인식이 안 되니까요. 그래서 그걸 레이크 목사님이나 다른 분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건면 드립니다. 여러분도 해보십시오. 해봐서 나쁠 건 없잖아요. 아침마다 거울을 보면서 얘기해 보세요.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처럼 만들어진 존재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아까 제가 질문했던 답. 그거예요. 하나님처럼 만들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들어간 거예요. 그렇게 살으라고. 똑같이 니네들이 나의 역할을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에는 정확히 얘기하면 그리스도에는 그들은 누구인가. 정답 그거예요. 그리스도에는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사람이라고요. 그리스도는 지금 이 세상에 몸이 있어요? 없어요? 몸이 있어요? 없어요? 그리스도. 저 하늘에 있는 그리스도가 있어요? 없어요? 이 세상에는 그리스도의 몸이 없죠. 그런데 그거를 교회가 우리가 대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이제는 이게 바꿔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면 그리스도가 가는 거예요. 우리가 가면 예수님이 출동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면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체들을 향해서 대할 때도 우리가 그렇게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말씀하시네? 아, 저 뭐뭐 자매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 자매가 지금 막 화를 내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화를 내는 거네? 이렇게 인식해야 된다는 거죠. 말하자면. 그런데 그럼 예수님이 화내는 건가요? 아니죠. 그 순간에는 우리가 까먹은 거예요. 인식이 안 된 거예요. 예수님이 인식이 안 돼서 내가 나온 거죠. 그래서 기독교의 비밀은 그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는 것만 인식이 되면 여러분은 끊임없이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예수님이 나타날 수밖에 없으니까 계속적으로 인식하게 되는 거죠. 자, 우리 한번 선포해 봅시다. 나는 내 안에 예수님이 함께 사십니다. 아멘. 지금 살고 있죠, 여러분? 그럼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그렇게 선포하는 거니까 한번 해 봅시다. 예수님, 반갑습니다. 막 웃죠. 어색해갖고 예수님 반갑습니다 이러니까 지금 이게 뭐지? 이게 무슨 상황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말씀에 의하면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있는 거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지금 여러분 안에 계신 분한테 인사한 거잖아요. 여러분한테 인사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님한테 인사한 거예요. 한번 더 해볼까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네. 누구한테 인사한 거예요? 그 옆에 있는 그분 안에 있는 예수님한테 인사한 거예요. 그분한테 한 게 아니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기독교는요. 그리스도인의 승리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그리스도인의 승리. 그리스도인은 승리한 사람들이에요. 이미 끝난 상태에서 시작한 게 기독교예요. 모든 종교는 그 존재를 이루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행동을 하고 실천하고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그 경제까지 이루는 것이 이 세상의 종교의 이치예요. 그런데 기독교는요. 이미 존재를 해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아메?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 너네들은 그리스도의 사람이야 라고 이미 도장을 딱 찍어놓고 출발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다릅니까 이게. 그래서 기독교는 뭘 더 이상 소망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더 이상 뭘 막 믿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 막 믿습니다 믿습니다 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요. 이미 확정된 사실과 진리에 입각해서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이미 확정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미. 이미 그리스도인이야. 이미 모든 걸 다 받았어. 하늘 속한 모든 신령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이에요. 다 줬는데 뭘 또 달라고 하냐고. 그래서 티에로 수분 목사님이 얘기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것도 공부하실 때 배우셨죠? 두 가지. 기도하지 말아야 될 것. 그리스도인이 절대로 기도하지 않아야 될 기도 제목이 두 가지가 있대요. 첫 번째 그리스도께서 이미 해놓으신 거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맞아요? 그리스도가 다 해놨어. 이미 다 치유도 해놨고 구원도 일어났고 복음으로 완성을 시켜놨어. 그런데 예수님 구원해 주세요 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취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치유? 마찬가지예요. 치유 다 해놨어요. 내가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냥 취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믿으려고 해요. 기독교는 소망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믿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확정된 사실이에요. 아멘? 확정된 사실이라고. 이미 확정이 됐다고. 이미 끝났다고요. 과거에 이미 끝난 거예요. 그래서 그 테이로수 목사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예수님이 이미 해놓으신 거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 기도 제목.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거 그거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에 있는 게 하라고 한 거 뭐예요? 뭐 하라고 그랬어요? 복음 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복음 전하는 걸 기도해. 하나님 복음 전해야 돼요? 하나님 가야 돼요? 어떤 분들은 심지어 선교지 가라고 하면 하나님 저 가야 돼요? 그거 왜 물어봐. 가라고 했잖아 이미. 가면 되지. 가기 싫으니까 물어보는 거지. 그런 분들은 밥을 많이 드셔야 돼요. 아니 가면 될 거 아니에요. 가라고 이미. 그러니까 두 번째 기도 제목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티에로수범 목사님이 평생 동안 기도하면서 배운 거예요. 그게. 저희는 그냥 이 순간에 다 배우잖아요. 그분은 평생 동안 몇 십 년 동안 주님 앞에 훈련받으면서 배운 거예요. 두 가지. 기도하지 말아야 될 거. 첫 번째 예수님이 해놓으신 거. 기도하지 마라. 이미 완성해놓으신 거. 두 번째 우리 보고 하라고 한 거. 기도하지 마라. 해라 그냥.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주셨으니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하면 돼. 그런데 왜 물어보냐고. 물어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에. 여기 있는 분들도 많이 물어봅디다. 제가 보니까. 우리 캠퍼스에 있는 분들도 많이 물어봅디다. 물어보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거. 물론 부르시면 물어봐야죠. 그런데 복음 전하는 거 물어봐야 돼요. 안 물어봐야 돼요. 안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그냥 복음 전하면 되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진리들을 말씀하시면서 지금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거기 몇 절이냐면 22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이 소문을 들어요.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오까지 보냅니다. 바나바는 그 당시에 상당히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이제 그 사람들을 이렇게 굳건하게 머물러 있으라고 권멸을 하는데 24절에 보니까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관건이 뭐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가 되면 우리는 주님의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요. 성령 충만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제가 존 레이크 목사님을 통해서 그 도전을 받고 나서 작년에 굉장히 많이 주님 앞에 그 부분을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제가 다시 한번 그걸 꺼내서 읽으면서 주님 앞에 도전을 받는 것은 다시 기도해야겠구나. 작년에 1년 동안 굉장히 많이 기도했거든요. 성령 충만을 주십시오 주님. 다시 부흥을 시켜주시고 저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에 향한 열망을 부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다시 그 부분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기도해야겠구나 하나님 앞에. 여러분도 기도하십시오. 존 레이크 목사님이 9개월 동안 기도했대요. 성령 충만을 달라고. 매일 저녁마다 주님 앞에 부르지셨대요. 하나님 저에게 부어주십시오. 저는 배고픕니다. 저는 주님을 더 더 많이 주님을 알고 싶습니다. 주님을 더 배우고 싶습니다. 주님을 더 많이 인식하고 느끼고 깨닫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대요. 그런데 9개월 때 거의 포기하려고 하니까 마지막에 끝에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성령님이 임재하신 거예요. 성령 침례가 온 거예요. 그래서 강력한 기름 붐이 또 부어졌답니다. 그러고 나서 이분이 아프리카를 간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런데 아프리카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치유받고 기적이 일어나고 엄청난 치유가 일어났댑니다. 그래서 교회가 600몇 군데 교회가 개척이 되고요. 통계에 의하면 약 한 60만 명이 구원받았대요. 한 분이 사역한 건데 60만 명이 구원받고요. 그다음에 2천 명의 기독교 사역자가 탄생했답니다. 혼자서. 주님이 하시는 거죠. 놀라운 일이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주님이 하신 거예요. 존 레이크 목사님이 한 게 아니고 제가 그걸 보면서 느끼는 거는 야 성령님이 하시는 거구나.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구나. 그러나 성령 침례받고 주님 앞에 능력을 받으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구나. 제가 그걸 더 깊이 느끼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도요. 이제 우리 이제 7층 공사 성전 공사 지금 하고 있잖아요. 공사가 끝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부흥의 불길을 주실 거예요. 이제 새로운 부흥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 우리가 성령 침례를 안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해요. 저도 못합니다. 저도.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못해먹겠어요. 한마디로. 진짜. 진짜 못해먹겠어요. 뭐 밖에서 이단이라고 하지. 난리를 치지. 저희들이 뻔히 알면서 이단 아닌지. 또 막 내부적으로 힘들지. 또 마귀가 공격하지.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성령 침례만 받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저는 그게 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주님 앞에 이제 성전 공사가 다 마무리되는 시점에 시작을 하세요. 그 전부터 주님 이제 저에게 성령의 침례를 부어주십시오. 저를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십시오. 존 레이크 목사님이 받았던 그걸 저한테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세요. 자 우리 한번 선포해 봅시다. 존 레이크 목사님이 받았던 거 저에게도 주십시오. 그분이 그거 받고 나서 지금 제가 설명했잖아요. 60만명 구원 받게 했고요. 그래서 교회를 600개의 교회를 개척했고요. 2천명의 사역자를 훈련시켰댑니다. 그럼 우리도 똑같이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메?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분입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저는 올인하려고 합니다. 성령님께 올인하려고 합니다. 이 세상의 방법과 수많은 프로그램으로 안됩니다. 우리 인간 이거 절대로 변화 안됩니다. 아무리 훈련 많이 받아보세요. 변화되나. 우리가 성령한테 붙들리면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께 사로잡히면 변화되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할렐루야. 그래서 레이크 목사님이 스포케인에서 치유의 집을 하면서요. 수많은 사람들을 치유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런 부분을 가르쳐 주셨대요. 요한일서 5장 18절 한번 펴보세요. 이 구절이 레이크 목사님한테 하나님이 주신 어떤 특별한 게시로 임했던 말씀인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찾으셨어요? 자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느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의 뒷부분에 보면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리고 악한 자가 그를 악한 자가 누구예요? 악한 자 누구예요? 마귀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댑니다. 아멘. 공격은커녕 만지지도 못한대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선포해보세요. 악한 자가 당신을 만지지도 못한답니다. 만지지도 못한다는데 무슨 공격을 받아 공격을 받기는. 마귀한테 겁을 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겁을 낼 필요가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한마디만 하면 얘는 그냥 도망가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여기 말씀에 이 계시가 온 거예요. 레이크 목사님이. 그래서 그 뒤로는 그전까지는 좀 이렇게 눌렸대요. 뭐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악한 형들이 이렇게 공격을 하고 치유사역을 하다 보면 별일이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약간 영이 눌리는 그런 게 있거든요. 사역자들이 두려움이 밀려오기도 하고 어떻게 될까 봐 걱정도 되고 저도 많이 그러는데 그게 왔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이 이 부분에 대한 게시를 딱 주시고 난 이후에 아예 해방이 돼버린 거예요. 그 뒤로는 사역할 때 전혀 이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냥 담대하게 하나님 이름으로 선포하고 자 모든 마귀 물러가라 떠나가라. 여러분 질병은 대부분 다 마귀로부터 오는 거예요. 질병은 대부분. 거의 다 마귀들이 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를 꾸짖고 명령하면 그 질병은 물러가게 돼 있어요. 왜요? 예수님의 명령이 순종해야 되니까. 여러분에게도 이 게시가 이 마귀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게시가 임해서 우리가 담대하게 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한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인가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제가 물어보니까 지금 의견이 분분합니다. 흰쪽 저쪽 막 말이 달라요.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입니다. 아메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비밀은 내 안에 예수님이 산다는 거예요. 이게 다 알고 있지만 우리가 인식을 못해.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그걸 훈련하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이 살고 있다. 그러면 오늘 나가는 이 사람은 예수님이다. 오늘 말하는 이 사람은 예수님이 말하는 거다. 이걸 인식하라는 거예요. 그걸 인식할 때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존 레이크 목사도 그랬고 오랄 로버츠도 그랬고 케넷 세긴도 그랬고 다른 분들이 다 실천했던 거예요. 이 훈련이.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적용해서 삶에서 유익을 누리라고요. 그럼 여러분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빈곤하고 궁핍하고 질병에 걸려서 거기에 막 눌려가지고 살으라고 존재 탄생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를 누리며 살으라고 존재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메 여러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선포해 봅시다. 내 안에 있는 모든 마귀야. 내 안에 있는 모든 마귀야.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떠나갈 지어다. 아메 다시 한번. 내 안에 있는 모든 마귀야.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모두 떠나갈 지어다. 아메 여러분 안에서 생각으로 막 장악하는 마귀들이 있거든요. 지금 다 떠나갔어요. 실제로 떠나갔어요. 이렇게 하면 떠나가요. 그런데 또 들어와요. 왜? 우리가 생각으로 그걸 하면 이게 타고 들어와요. 그래서 선포를 자주 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선포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주님 앞에서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는 예수님의 영이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결코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특별한 사람입니다. 내 안에는 예수님이 사십니다. 아메 힘이 나죠. 저도 이걸 준비하면서 이렇게 선포를 했는데 굉장히 힘이 나더라고요. 제가 막 마음이 힘들고 그랬었는데 주님이 위로를 주시더라고요. 왜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인 인식하면 우리는 다시 주님 안으로 돌아가요. 다시 그 주님의 품으로 가는 거예요. 그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힘들었지? 그래 길동아 너 힘들었지? 준현아 너 힘들었지? 내가 너를 위로할게. 너의 마음을 위로해 줄게. 내가 너하고 함께 살고 있지 않니? 나는 너의 보호자야. 나는 너의 주인이야. 그러므로 네가 힘들 때 내가 너를 붙잡아 줄 거야. 내가 네 힘든 마음 다 알아. 내가 다 알아. 내가 굳건하게 세워 줄게. 너 힘내. 주님이 저한테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좀 힘든 일이 있었어요. 굉장히 마음이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볼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그 주님이 여러분에게도 찾아가십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찾아가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힘든 그 모든 것들을 씻어주시고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위로의 말 한마디 할까요?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힘내십시오. 제가 힘드니까 여러분이 힘든 줄 알고 제가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도 힘들 때가 있죠? 힘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걸 알면 우리가 사실 이 부분에서 많이 깨어날 텐데 이게 좀 벗어날 텐데 잘 인식이 안 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이 말씀에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 26절 한번 봐봐요. 그 사도행전 11장 26절 거기 다시 한번 읽어봐요. 마지막 구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요인이나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에 가서 사람들을 1년 동안 가르쳤습니다. 그때 뭘 가르쳤을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배운 거 이거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 안에 예수님이 있어. 너희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의 소망이야. 이걸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이나 일컬음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진짜 중요한 본질은 예수님이 내 안에 살 때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살기만 하면 그리스도인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안 살면 그리스도인 안 나와. 그 인간이 나오는 거예요. 인간. 인간 주년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살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한 인식이 있었고 이때 당시 안디옥 교회에 엄청난 혁명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들이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요. 본인들이 부른 게 아니에요. 누가 불렀다고요. 다른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에게 붙여진 이름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그리스도인하고 하고 다니지만 그때 당시에는 세상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보고 그렇게 불러준 거예요. 왜 그랬냐면 너무나 예수님하고 똑같이 사니까. 너무 예수님 같아. 그래서 너희들은 예수님하고 너무 똑같다. 그러니까 예수님이라고 해라 해서 그 이름이 붙은 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붙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은 그렇지 않잖아요. 저는 이 안타까운 현실이 결국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인식하지 못하는 데서 온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인식하고 산다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게 될 거예요. 달라지겠죠. 당연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가 아까 부탁드린 것처럼 주님 앞에 새로운 부흥을 준비하려면요. 우리부터 달라져요. 우리부터. 예수님을 인식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인식하고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순간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이 나오게 돼요. 아멘. 기독교는요. doing이 아니고 being이에요. being. 영어로. doing이 아니고. doing은 행동이잖아요. being은 존재. 기독교는 행동이 아니라 존재예요. 존재. 아멘. 우리는 이미 출발, 완성된 기초 위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세상의 종교는 전부 다 쌓아가면서 끝에 가서 그걸 목표를 이루는 거지만 우리는 이미 이뤄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being,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라는 존재를 인식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지기 시작할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예전처럼 살지 않을 거예요. 왜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아멘.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게시가 임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쳐다보면서 그 거울에 있는 내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시니까요. 저는 여러분을 무척 사랑합니다. 예수님이시니까. 우리 다시 한번 옆에 분들에게 미소를 지으면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